만만치 않은 세상,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가다듬어 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옆자리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가스라이팅을 꼽아주셨는데 준비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이유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최근에 모 연예인 때문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저도 관심 있게 조금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의 관계와 가스라이팅을 정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점이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지인이랑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우리 부부 관계인데? 이거... 그러네, 그런 부분이 있네요. 좀 일부 접목되는 부분이 있네. 네, 그러니까요. 어? 나 이거 지금 와이프한테 당하고 있는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신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좀 어떻게 우리가 가스라이팅과 일반적인 관계를 구별을 해서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구분을 해내셨습니까? 그 일단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세계는 결국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무지개를 우리는 빨주노초파람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슨 무지개가 빨주노초파람보입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무지개는 그냥 스펙트럼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빨주노초파람보라고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부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의 문제인데 이 경계를 설정하는 범위가 딱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경계, 여기까지는 비정상적인 경계 이렇게 칼로 딱 쪼갤 수는 없습니다. 자 먼저 가스라이팅 그 정의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정신과 용어는 아닙니다. 정신의학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이게 뭐 저도 찾아봐서 알게 됐는데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스등이라는 연극에 보면 남편이 일부러 가스등의 밝기를, 조도를 낮추는 행위를 계속 하고요. 아내분이 자기 어두워졌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계속 아니다, 너 왜 그러냐, 아니다, 똑같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계속 본인이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잘못 알았나. 내가 잘못 알았나 하고 계속 자기를 의심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남편에게 더 의지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극에 나왔는데 그 연극에서 유래돼서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교묘하게 심리를 조작을 해서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상대방을 내 뜻대로 이렇게 조작하는 걸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인 사이에서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의 문제거든요. 이 경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에서는 다 생길 수 있는 문제. 친구도? 친구도 가까우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 좀 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전에 유행했던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 열광했었죠. 네. 많은 분들이. 네. 저는 그 부분이 저는 가스라이팅과 되게 많이 맞닿아 있다. 성적 지상주의와? 네, 그렇죠. 사실 아이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놀고 싶은 게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그 시험, 물론 그 시험을 성적을 잘 받아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지만 결국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게 아이들인데 부모들이 이제 이거의 가치보단 이거의 가치를 더 크게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걸 계속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도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원래 마음의 모양은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마음인데 부모로부터 투사된 마음이 내 마음이 있냐 되면서 이 마음은 커지고 이 마음은 계속 내가 잘못된 마음이야 이거는 무시해야 돼, 무시해야 돼 하면서 이 안에 몰아넣게 되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파곡적인 모습들을 그려낸 게 저는 그 스카이 캐슬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동년 여성이, 같은 나이에 여성이 남성에게 가스라이팅을 한 상황을 두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되고 있나요? 아니, 남자들이 더 힘이 세고 힘이 센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자가 힘이 더 약한데 거꾸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그 관점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지점이냐면요. 제가 예전에 혹시 음란서생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 봤습니다. 네, 그 영화에 보면 왕비가 한석규 씨를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또 왕이 왕비를 엄청 사랑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왕비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니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한석규를 잡아다가 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고문을 하고 있는데 왕비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뛰쳐들어와서 왕한테 울면서 고하죠. 제발 풀어달라고. 그때 왕이 했던 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사랑이라는 게임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석규를 풀어줘요.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게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물리적인 힘이 센 사람이 물리적인 힘이 약한 사람 권력이 센 사람이 권력이 약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건이 잘 없는 없다가 나타난 걸로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전반에 우리 생활 전반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자각을 못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각을 못하고 있고 저는 그 자각을 못하는 기저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희는 피부 껍데기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부 껍데기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은 나 이쪽 피부 껍데기로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은 너 이렇게 딱 나누는 이 지점이 저는 그걸 인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와 이야기를 딱 보면서 제일 처음에 떠올랐던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 이미지가 이제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기억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저한테 인상이 깊었던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였거든요. 오라클이 아마 뭐 설거진가 보니까 하여간 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네오가 들어왔고 네오가 들어오자마자 오라클이 뭐 별로 신경도 안 쓰면서 그 화분 깨진다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네오가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다가 진짜 화분을 건드려서 깨진 겁니다. 네오 입장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화분이 깨지지 어떻게 아셨냐고 그때 오라클이 했던 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 화분이 깨졌을까? 저는 이게 되게 소름 돋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화분이 깨졌잖아요. 이 화분을 깨트린 행위는 일어난 거잖아요. 이 화분을 깨트린 행위의 주체는 네오일까요? 오라클일까요? 아 이렇게 또 시험에 드는군요. 네. 네오죠. 오라클이죠. 자 근데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행위 자체는 네오했기 때문에 네오가 맞지 않을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기자님처럼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 행위를 아 좀 다르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선택을 잘 못하네요. 근데 뭐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요. 알겠습니다. 빨리 정리해 주세요. 네.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행동을 한 사람이 그 행위의 주체라고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관점은 이 피부 껍데기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안이 나고 저쪽 피부 껍데기로 둘러싸여져 있는 너가 너고 이건 구별되어 있는 다른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는 게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오라클 말이 되게 소름 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라클이 그 말을 안 했다면 네오가 뒤돌아 보지도 않았을 거고 그럼 화분이 깨지지도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결국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은 뭐냐면요. 너와 나의 경계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도 지금 기자님이랑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일방적이긴 하지만 카메라를 사이에 두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의사소통 안에서요. 기자님 안에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과 감정이 정말 온전히 기자님 것이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 생각과 감정 안에는요. 일부는 기자님 거지만 죄송하지만 그 일부는 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랑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기자님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들이니까요. 저도 똑같고요.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이 가스라이팅 그리고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분질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우리가 기존의 관념대로 이건 나, 이건 너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리게 되는 그런 장막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가하는 사람이 있고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관계에 이게 부합되는 얘기라는 거죠? 네, 그렇죠. 관계에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조금만 더 부연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점에서 보면 일방적인 가해자와 일방적인 피해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해자 안에도 피해자의 몫이 들어가 있고요. 피해자 안에도 가해자의 몫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경계의 문제고 영향력의 문제인 거거든요. 피해자라고 하면 결국은 내 안에 상대방의 몫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가해자라고 하면 그 몫이 영향이 적다는 그러니까 영향은 적게 받고 영향은 크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하면 상대방의 몫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고요.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저는 가스라이팅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나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A, B, C, D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평균적인 내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이 사람만 만나면 내 모습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몫이 그만큼 나에게 많이 들어와 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해본다면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 안 당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지점이 되리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본인이 당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준 내가 분명히 이 친구 저 친구를 만났을 때는 난 이런 모습인데 왜 얘만 만날 때만 나는 이상하게 바뀔까라고 하면 그때는 아, 지금 내 안에 저 사람의 몫이 많이 들어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걸 가스라이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위험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좀 먼저 짚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모른다는 겁니다. 아까 예로 들어서 레오가 오라클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돌아서서 깨트리고 아, 내가 이렇게 온 부분이 결국은 오라클이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이걸 깨트렸구나. 그래서 이해를 하면 전혀 놀랄 것도 없고요. 너무 당연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신이구나, 진짜. 이렇게 되는 것. 더 의지하게 되고. 네. 결국은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 내가 그걸 인지를 하지 못한다면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가해자들은 보통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많은 부분들이 여러 인격장애 환자분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순환 논법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인격장애라는 것 자체가, 성격장애라는 것 자체가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다 인격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른 정신과 질환에 해당되지 않는데 문제를 일으켜 이걸 인격장애 카테고리에 묻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대인관계는 결국 대인관계에서의 경계의 문제인 거고 인격장애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대인관계의 경계에 있어서 잘못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애성 인격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의 어떤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러한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우월성을 위해서 상대방을 침범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반사회성 인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회적 규정 따위를 무시하고 모든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상대방의 범위를 침범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인격장애들이 결국은 이런 대인관계에서 잘못된 경계를 설정하고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걸 아까 얘기했듯이 인식을 하면 거기에 당하지 않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빠져들게 될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불합리한 요구들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을 테고 마음 심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상대의 그런 몫이 커지면 그런 부분에서 그걸 좀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그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서 못한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관계에서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 다른 이성이랑 연락하지 마라고 했을 때 내가 연락을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인관계에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규범이라고 인지를 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도 자기를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범위가 일반적인 범주에서 있을 수 있는 범위인지 이걸 넘어서서 내가 좀 과도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정말 내가 사회적인 활동까지 위축시켜가면서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구별이 된다면 행동도 그렇게 나오지 않겠죠. 구별이 됐는데 구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인식 내가 알고 있느냐의 문제 그런데 이게 구별이 돼도 내가 그 상대를 너무 좋아하니까 맞춰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건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인식을 못하고 있을 때가 가스라이팅이죠. 그리고 그게 충분히 다른 게요. 내가 인식을 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주는 것과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인식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행동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거는 아내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내가 이 정도까지는 맞춰줄 수 있고 이 정도까지는 안 돼 라고 하고 또 내 의견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인식을 못하는 사람은요. 그 해상도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냥 그 안에 빠져 있어서요. 내가 구별할 수 있는 현실에서 내가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프로아나 현상 얘기하면서 자존감 얘기 있었거든요. 이 역시 자존감 연결짓게 되나요? 네. 사실 모든 문제가 사실 자존감 문제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없기는 합니다. 사실 아까 가해자 입장에서 제가 자기의성, 인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존감이 낮아서예요. 왜냐하면 그 우월성을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누가 그거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가면 우르르 무너져서 되게 자존감에 밑바닥을 치거든요. 이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극단의 반대를 취하려고 노력을 애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하는 입장에서도요. 의존적인 성격이 많이 좀 이러한 현상을 당한다고 하는데요. 의존성 인격장애라는 질환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의존적인 성향이 있는 실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나는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항상 케어해줘야 하는 중요한 존재가 항상 있어야 되고요. 이 존재가 원하는 바에 내가 맞춰야 되지 내 욕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존감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인지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아까 오늘 말씀드렸던 고지점 우리가 이 경계로서 나와 타인을 규정하는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면 이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도 내 몫과 상대방 몫이 있다라는 거 상대방에게도 상대방 몫과 내 몫이 있다라는 거 이것만 조금 비틀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결국은 저는 거기서 해결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가스라이팅을 가하는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아 그건 또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인가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여러 인격장애 환자분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격장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난 그래도 돼? 이런 식인 건가요? 난 그래도 돼가 아니라 네 그렇죠. 뭐 전혀 그래도 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무 당연하고 뭐 여기에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거 문제지만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고 있으시기 때문에요. 사실 인격장애 환자분들이 스스로 치료를 하려고 정신과에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만약에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에 잘 협조가 되지도 않고 치료가 잘 이어지지도 않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오늘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어떤 자아의 경계라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좀 던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던진 이유 중에 좀 큰 부분은 결국은 저는 이제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려고 삶에도 불구하고 잘 되시나요? 아, 그게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행복하려고 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지점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결국 이 경계의 문제. 나라는 존재를 이 피부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는 이게 나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고정관념이 결국은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주제가 좀 어려운 주제이다 보니까 아마 지속하다 보면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들은 또 생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가스라이팅이 유래한 연극 가스 등 얘기해 주셨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릅니다. 저도 보지는 않아서요. 저도 봤더니 부인 벨라가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한 남편의 정체를 밝혀내고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는 내용을 그리면서 결말을 맺었다고 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벨라가 많을 것 같은데 연극 속의 벨라처럼 자기 자신을 되찾는 그런 결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마인드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